얘는 그 시간에 남은 기록도가 좋지? 너도 일하던데? 아니, 이번엔 소울이였는데? 그래? 친구의 음식이 좋아서 너무 좋아할 것 같애 기분이 딱 좋잖아요, 지금? 음, 눈빛이 너무 좋아 이것도 너무 좋아 이번엔 시골을 하는데, 양념은 어떻게 돼요? 아크릴은 너무 돌리면 떡지밥 아, 여기 여기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몇 개 먹었는데? 캬이 너무 예쁘게 먹어요 네, 뭔가, 이걸 꽤 좋아한다고 해요 네, 그걸 괜히 하라고 할 때 프레스 사과 좀 썼어요 자, 제가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맛있지만,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얼룩하는 것들이 있고,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요 공간이 점점 이상니까, 제80바인데?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아, 뭐,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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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용은 안해도 돼? 어, 이것도 찍고 안해도 돼 아니 근데 이거 빨리 그럼 대화포도 맛있어 아, 진짜? 네, 지금 사실 몇 꼬만 원까지 안하고 사왔습니다 어, 언니 하셨던 미나 대사 때 1,000원씩 이예요 아, 뭐라고 사랑했는데 내가 하는 거야 뭐라는 그냥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뭐, 지금 뭐하지? 뭐, 지금 뭐하지? 뭐, 지금 뭐하지? 너무 귀여워 아, 그래 진짜, 너무 귀여워 아, 그래 아, 되게 진짜, 너무 예쁘죠? 네, 액자에 넣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